안아 가지 아아 가자 근처에 있죠 근처인데 어딨지 숨어있나? 이 지금 이런 소리 들죠? 이게 근처에 지금 생존자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왜 안 보이냐 스트레스를 아주 잘하네 여기 있다 아잇 아잇 뭐야 아싸 안 대쳤죠 아잇 아잇 히히 히히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국입니다 우리 종국가 이만큼 컸습니다 여러분 많이 컸죠? 어디 갔어요? 어디 기어가 어? 어? 크흠 가즈아 지하로 가즈아 누가 쫓아오네요 새해를 알리는 종구의 전야의 종소리 어디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근처에 있을텐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또 그새 구했네 못 올라오네 못 올라오네 아잇 놓쳤다 아 놓쳤지만 다시 오 시계폭 역시 할아버지 시계폭이 있었어 여행 이틴 흠 저ipp 저 private 짐 으흐흐흐흭 잡았네 흐흐흐흐흨 으흑 으흐 흑 흑 gar༛ 으흑 아 유튜브에서 13일에 금요일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요? 왜 많이들 하던데? 13일에 금요일 어? 포기? 아 인생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스프린트 있는데? 칼찌 하나 둘 셋 그렇지 또 잡으러 가면 되지 이거 깨고 섬님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해치지 않아요 네가 잡혔네 함부로 구해줘서는 아유 놓쳤다 지금 여기 다 모여있었어 그죠 어디갔지? 할아버지 여기 있네 잡았네 하나 어디갔어 아 한명만 일단 걸어야겠다 아 저기 있네 치료하러 오네 또 또 포기했냐 또 오 뭐야 할아버지 언제 살았어? 어? 할아버지 언제 살았어? 어? 할아버지 언제 살았지? 괜찮아 지금 아직 발전기 안 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와 여러분 제 채팅에서 제 채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분 왜 이렇게 잘함? 와 제 채팅에서 뭐야 나 놓친거야 지금 너무 자아도체에서 놓쳤네요 또 구하러 가셨나 그러네 구하러 가셨네 그럼 여긴 당신의 자리 여긴 당신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또 발전기 돌리고 있어 또 발전기 돌리고 있어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 구해도 돼요 구해도 돼요 구해도 됩니다 아기야 뛰지마 애기야 뛰지마 애기야 뛰지마 애기야 뛰지마 애기야 뛰지마 애기야 뛰지마 애기야 뛰지마 주변에 있죠 지금 요 근처에 있죠 부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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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계 들고 있네 요새 다 시계 들고 있네 발전기 전혀 안 돌고 있죠 아 뭐야 매달리기 매달기 진짜 미치겠다 왜들 이래 구하는 거 이렇게 목숨 걸어 내가 좀 가고나서 하든가 나 요새 캠핑도 안하는데 나 요새 캠핑도 안하는데 왜 이렇게 발전기에 목숨 들 것이나 왜들 그러시나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재밌네 이러면 난 뭐 난 땡큐지 이러면 나는 땡큐지 점수 높아지고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갔나 아 나갔구나 뭐야 왜 다시 와 아 아 13일에 금요일은 약간 대바대의 그 느낌이에요 즉처할 때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계속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세번 걸면 한방에 죽죠 이제 아휴 하나 돌리셨네 그 와중에 또 여기 여기 근처 어딘가 있겠죠 어디 계실까 흐흐흐흐흐흐 누구 먼저 잡아드리 깡 여기 있지 이 게임을 보니 왜 이렇게 행복해지나요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죠 아 안잡을 거 아 잠깐만 아니야 안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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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여기 다 볼 거 identified 흐흐흐 이리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뭘 그걸 또 치료를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뭘! 그걸 또 치료를 하시려고 아이고, 할아버지 진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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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어딨어? 지하 어딨지? 지하 어딨어? 지하! 그냥 여기다 걸자 지하를 못 쳤겠네 노인 공격하세요 노인 공격이죠 다 보이거든요 여기 계신 거 저, 저 지하 어디로 가지? 지하에 걸어야 되는데 저 지하 어디로 내려가는 거였지? 자, 중앙홀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여러분! 우리 종구가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맨날 능욕당하던 우리 종구 이렇게 컸다구요! 예! 꿈을 꾸민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제야 에러가 잡힌 모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종구 아, 이렇게 컸습니다 어느새 종치면 빨리 죽나요? 아니요, 종치는 게 투명해졌다가 투명을 벗어났다가 하는 거예요 섬님 올케 라는 거 처음 보네요 아니거든요 많이 했었거든요 올케 올케 많이 했어 28,000점 아, 꿀이죠? 30,000점 30,000점 섬님 차분한 목소리만 들어서 이런 텐션이 나오실 줄은 제 방송 그러니까 오래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전구 한번 갑시다 전구 우리 전구, 전구 아아앙 아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 즉처할걸 즉처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까? 즉처? 한 번 해볼까? 피카츄! 피카츄! 하겠습니다. 김간은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김간이 진짜 좋긴 한데. 토끼요? 알겠습니다. 토끼도 근데 올킬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얘도 좀 힘들어요. 힘들 땐 힘들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힘들어요. 다 못해요 솔직히. 레디 하시지. 자 갑니다.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피카! 피카츄! 아니 종구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다 힘들어요. 김진영님 잘 자요. 피카피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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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게 뭐예요. 없어요. 피카피카피카. 아시면서 그래. 응? 저 데바드에 하루 이틀 보신 것도 아니고. 아시면서. 피카츄! 자 피카츄 갑니다. 피카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듯. 여기 있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그리셔 왔다시니. 그랬지. 왔다시니. 비가 쥬 어리시 왜 벌써? 헐! 요즘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어? 거기서 거기서 멋더라 신미 으아악 으아악 저기 있네요 나 왜 이렇게 잘하지? 흐흫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나 왜 이렇게 잘하지? 갈아주고요 없어요 하는데 왜 이렇게 신나게 말하세요? 없으니까 진짜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흐흫 흐흫 티셔츠요 저격해달라는 말이겠죠 왜 안보이냐? 오호 저기 계시네요 침 으흐흠 흐흫 흐흑흐 아아아아악 으아악 한대 드시고 어 으흐흐 지금 발전개 한개도 못 돌린거 이거 실홥니까 여러분? 이 아유에에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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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님이 잘하시는 건가요 매치운이 좋은 건가요 둘 다? 솔직히 제가 잘하는 거라고 보긴 힘들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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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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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아아 이게 뭐야 이게 아하아 아아 이놈을 먼저 잡아달라는 뜻인가요? 하나 돌아갔구요 어디서 흠흠흠 어디갔어 이놈 흠흠흠 흠흠흠 니놈 먼저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니놈을 내가 먼저 잡아야겠다 흠흠흠흠흠흠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멀리 안가시고 저놈 먼저 잡을라 했는데 흠흠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흐 흐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흠흠흠.. 자푸른 벌판으로 달려가자 따라닷따라닷따라닷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아 여기 이런 꿀 아 이거 뭐야 아니 이런 꿀 여기에 아오지가 보석보다 찬란한 뚜루뚜뚜뚜뚜뚜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여긴 없고 구하러 오나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이거 아 바로 뒤에 있네 이 놈이 새끼 뒤로 갔을지도 몰라 없네요 됐어 이제 잡으러 가면 돼 어디 있을까 보석보다 찬란한 아오지 왜 아까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나요 저기 있네요 달려라 이리야 아 머리 빙 빙 빙 빙 빙 어이 여기 근처에 있는 것같은 여기 있네 이 놈이 새끼 너 더이 새끼 한 대 쳤구요 젊음의 대양이 우리를 부른다 아아 흐흐흐 컴온 컴온 뭘 자꾸 풀려 그래 흐흐흐흐 헤헤헤헤 헤헤 이 놈아 에이그 에이그 어딜 감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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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로 가자 아 이게 도망갈 것 같은데 아 그냥 근처에다 걸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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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 좀 모잘랐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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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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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졸았어 졸았어 He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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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구하자 못 구하자 못 구하자 그걸 구하려고 그래 어딜 감히 이게 바로 여러분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뭐 이정도입니다 여러분 뭐 이정도에요 시끄러워! 시끄럽다구 갑자기 자라셔서 적응이 안되요 나 올킬 했어 뭐 아휴 뭐 아휴 배바데가 제일 쉬웠어요 툭툰한다고요? 툭툭툰이라기 보다 그냥 방송 아닐 때 가끔씩 방송준비 하다가 좀 힘들면 어 요기? 어 요요요 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개구도 있었네요 방송아닙때 방송준비하다가 한번씩 바람쌌려고 이제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네요 전에는 제가 방송할 때만 했잖아요 아 그만 포기하시지 그만 놓으시게 바람 쐬려면 밖으로 나가시지 뭐 그렇죠 기분 전환 겸 기분 전환 겸 잘하는 사람 플레이 틀어놓고 더빙만 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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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여기 풀섭 접니다 뭐 이 정도고요 어휴 랭크가 랭크가 올라버렸네 랭크가 올라버렸네요 할매 아까 할매 해달라 했죠 할매 하고 아 멍충이 아 멍충이 아 이 귀한 거 나 아까 이거 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놈을 아까 그놈을 즉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즉처라고 말씀드렸어 아 미안해요 아 생각이 짧았어 나 즉처 들고 와서 뭐 했냐 아 아까 그 깝죽깝죽하는 놈 즉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즉처를 들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아